친구랑 사왔을 때 대접어 8강 딴 친구랑 논다 감성적으로 화해한다 되게 감성적이네 이쪽 사진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네요 채널 아야는 저쪽 딴 친구랑 논다고요? 근데 나라는 먼저 사과를 하는 편이에요 납죽 사과를 하죠 자존심도 없어요? 뭐 그런 걸 따져놨자죠 인생 짧아요 어차피 이 짧은 인생 뭐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에이 그 친구가 더 먼저 잘못을 했다면 덮고 가는거죠 그리고 나라한테 누가 굉장히 그 4가지 없이 굴었을 때 4가지 없이 굴었을 때 나라가 사과를 먼저 하고 다 이렇게 좋게좋게 넘어가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는 어디선가 혼쭐이 나더라고요 굳이 제가 혼쭐이 왜 필요가 없어요 그쵸? 리생 좋게좋게 다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가야되면 지금에요 정말 그렇게 가야되면 세상은 좁아요 근데 이쪽 바닥이 얼마나 좁으니까 그쵸? 화해한다 저기 귤님 뭐라고 써있는거에요? 귤님 뭐라고 써있는거에요? 귤님 껍질벗겨 먹어도 되나요? 귤님 껍질벗겨 먹어도 되나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님께서 정말 되게 옛날말인데 되게 옛날말인데 소비에트 어 저 10분간 배낭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모르시나면 귤님 되게 잘 삐치세요 지금 되게 실수를 하신거에요 저분 정말 삐침해 하신 저보다 잘 삐쳐요 정말 잘 삐치죠 거의 뭐 그 정말 그 정말 그 한 획을 그으셨죠 삐침의 어떤 그런 삐침으로 책도 썼어 아 그 진짜 어 어 너 삐침이 또 삐치셔가지고 지금 되게 잘 삐치 너무 굉장히 잘 삐치십니다 함부로 하면 안돼요 함부로 어떻게 할수 굉장히 잘 삐치시기 때문에 아주 감성이 어린 그런 아직 마음속에 소녀가 살고 계신 그런거 이시기 때문에 약간 그 그거 아시죠 되게 베리랑 되게 감성이 비슷해요 베리 이렇게 섭섭할 때 어 베리 왜 이 섭섭해 막 이렇게 하세요 모르시죠 베리베리 억울하네 뭐 그러시잖아요 베리 베리의 몸을 하고 현진을 할지도 몰라요 저 약간 그 거울리는 느낌이죠 어 다리가 다리가 뭐 뭐 말하세요 네 아니 아니요 얘기하면 안될 것 같아요 네 말하세요 약간 백숙 나와 야 나와 아니 너무 아니 너무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뭐냐 되게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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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때리는게 왜 이렇게 비범하세요 보통 아니 보통 이렇게 방송마다 때리는 신용을 해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하지 뭐 이렇게 손날치기를 하는 제가 좀 우수를 배웠어요 아 진짜 막 던지시네요 이제 제대로 아프게 때리는 방법 안 방금 이제 10분 남았다고 막 던지시네요 10분밖에 안남았다고요 아무것도 덕거리지 말아주세요 또 비염이 있어서 비염이 있어서 비염이 있어서 또 비염이 있어서 아 정말 아 정신이 없네요 이분 아 정말 되게 꾸꾸거리신거죠 방금 응? 어 되게 즐거워하시네요 방송에 이제 좀 적응이 몸이 풀리신거 같아요 확실히 10분밖에 안남았으니까 아 너무 기쁘네 약간 구애 춤 같았어요 황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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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굴좋 어떻게 우울하게 맨날 이렇게 목소리만 깔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왜 말을 못해요? 멘트가 좀 느리네요? 누나야 오 되게 기고만장해지셨네요 9회 춤 한 번 추시고 나니까 자신감이 상승하셨나봐요 빨리 이거 하세요 친구랑 싸웠을 때 그 첩법 맛있는 거 먹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친구랑 싸우면 살찌겠군요 이제 뭔가 기분을 일단 좋게 해야 사과를 하든 풀든 하니까요 삐친다 관심 끈다 관심 끈다 저는 관심을 끈다 어그로 친구 앞에서 이렇게 좀 알짱알짱거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뭔가 그 싸우고 약간 어색할 때도 괜히 막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던지 약간 그런 운다 관심 끈다 운다 알짱알짱 Can they speak English a little bit? No little bit? High quality English 와우 와우 예 빨리 더 해보세요 감성적으로 화해한다? 나랑으로 얘기하세요 어 어 어 어 펼치 안 어 어 I'm yummy I choose yummy yummy 관심과 어그로 and eating 어그로 관심을 끈다는게 어그로가 아니지 않나요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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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똑같은거 나왔네요 반대의 얘기지만 역시 뭔가 잘 맞는 이사님이랑은 뭔가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이사님의 뒤를 이어서 뭔가 학교에 큰 기둥이 되려나봐요 기분이 나쁘네요 기둥 기분이 나빠요 왜요? 저희가 비슷하다는 얘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학교는 누군가를 이어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학교에 있을 의향은 있습니다 왜죠? 절대 아니에요 받으면 되죠 안됩니다 어차피 제가 받을 때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장난이에요 네 그러면 방송은 마무리 어우 마무리 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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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 방송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어 좋았습니다 음 진심이군요 네 네 네 진심이에요 네 칼오페님에게 토끼님이란? 토끼님이란? 칼오페님에게 토끼님이란? 이거 말해야 돼요 토끼 피디님이란? 음 그거 없지 말해야되나요? 코 먹지 마시고 칼오페님에게 토끼님이란? 아 모르는 사람인데 아 그렇군요 아까 계셨는데 여기 아 못 봤어요 굉장히 너무 존재가 하찮아 못 봤습니다 칼오페님에게 귤님이란? 음 귤 까기 좋죠 와 첫째네요 이사님 역시 감사합니다 와우 귤님께서 와우 라고 아주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토끼 피디님 짱이라고 박소희님께서 하하하하 어 네 토끼 피디님 정말 짱이죠 정말 이분의 그런 어떤 그 네 어떤 그런 감사합니다 어떤 그 트렌디함이 있죠 아 귤님도 또 트렌디함이 있구요 네 벗겨먹는 점색 귤님 네 풀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아 풀영상 감이 나를 자를 순 없지 감이 나를 편집할 순 없어요 그쵸 오늘은 버릴 게 없었잖아요 진짜 알차죠 개인적으로 썸네일은 그 구애의 춤 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그 어 정말 정말 너무 진짜 전국에 냉동 닭들이 전부 벌떡 일어날만한 종사인이라는 생각 아니 무슨 그런 말을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그 얼어있는 닭들도 이렇게 벌떡 일어날만한 그런 비유가 좀 기분 나쁘네요 아니 왜 이런 왜 기분 나쁘죠 좋은 의미였는데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불러보고 싶은 노래 노래 한 곡 하셔야죠 또 종아 가죠 기분 좋게 노래 한 곡 그녀는 영원 영원 헤어지는 아니겠지요 끝 네 굉장히 헛헛하네요 헛헛 헛헛하네요 헛헛하니 뭐죠 어 그런게 있습니다 헛헛하니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방송 끝까지 있으면 애교도 보여주신다고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 끝날 시간이라는거 지금 애교 약속은 지키셔야죠 지금 이거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보는 전세계 지구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는 방송인데 지구촌에 왕국촌 지구촌에 계신 지구촌님들께서 보시는 방송인데 그거는 그렇게 약속을 저버리시면 안됩니다 애교 끝 lines 귀재 chron Они 귀재 featuring 정말 감사합니다 냥 제로투하면 가야죠 제로투하면 가야죠 제로투하면 가야죠 제로투은 가야죠 그러면 하체는 제로투 상체는 구애쭉 쭉! 할 수 있네요? 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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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으면 입 보이게 웃으면 해주세요 태살아 전식으로 딱 죽었으면 하하하파 아! 돈에 되게 잘 췄다는 뜻인거죠 멋지네요 중국의 소수민족추면 제가 약간 전통, 약간 또 오늘 의상이 약간 그런 어떤 그런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윈터 1호 의사님 철원 노래 감사합니다 다들 괜찮으신 거 맞아? 뀨 감사합니다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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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리 골개 아 이거 거기가 아니라 이쪽 아 네 어떻지 아 털이 나리네요 제가 날아가요 음 네 네 그럼 오늘도 출석 후명을 하고 방송을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하하 네 마 마리 마리양 카마라님 땡큐! 땡큐! 다음주 땡큐 감사합니다 샤이닝푸? 감사합니다 외국에 계신 사모님들 감사합니다 땡큐 쏘마치 땡큐 쏘마치 땡큐 쏘마치 땡큐 쏘마치 박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이윤님 감사합니다 박이윤님 감사합니다 쏘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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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니님 감사합니다 신가 제너럴 충무공 마제스티 락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정TV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끼가 하는 말 네 이름이 왜 그러죠? 님 감사합니다 유통금지님 감사합니다 엘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터히로이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혹시 안볼리신분은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쉐킹 쉐킹 헬로 쉐이크 다음에는 번역하시는 분 불러와야겠네요 러시아 얼어불러줘요 아 스탈린 님 감사합니다 러시아 스트라스부이지 어? 어? 게임을 좀 했더니 어 군대 중에 러시아 군대가 있어서 괴상하네요 네 그러면 모두 수고했어요 네 그러면 산박끝 산박끝 네 모두 다음주에 해보도록 할게 이사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이바이 뿅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